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점수가 나왔는데 평균이 73.79 나왔네요. 전국 1등입니다. 박수 한 번만 하시죠. 아주 잘 하셨습니다. 지난주가 70점 초반이었잖아요. 70 몇 점이었는데 오늘은 73.79니까 아주 잘 하셨네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처럼만 하시면 2차에서 무난하게 합격하실 것 같아요. 다 맞은 문제도 있네요. 다 맞은 문제도 있고 7번 문제를 다 맞추셨네요. 7번 문제는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다 맞추신 거 보니까. 아무튼 이제 2회 동영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용어의 정의. 이 용어의 정의 문제가 지난주에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득점율이 45%밖에 안 돼요. 의외로 많이 틀리셨어요. 용어에서 오른 거. 다음 주에도 나올까요? 다음 주에도 1번 문제로 나올 건데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다 맞추셔야 되겠죠. 이 1번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렇죠? 1번 중계. 중계 여기 1번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나만 좀 찾아보실래요? 네. 부동산에 대하여 이거 틀렸어요. 이 자리 틀린 자리입니다. 여기를 뭐라고 바꿔줘야 될까요? 중계 대상물.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중계 대상물은 다른 거예요. 부동산하고 중계 대상물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이해하시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기와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 맞고. 2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 법령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2번도 틀렸죠? 2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시험에 합격한 자라고 정의하지 않고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해요. 이게 이제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달라요. 합격을 하고 이제 한 달 있다가 자격증을 보고 받고 교부 받을 때 여러분 이제 이름이 자격증 교부대장에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맞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 번째 중개업. 중개업은 세 가지 요소. 의뢰, 보수, 업 이렇게 이제 필요한데 틀린 게 있어요. 안 들어가야 되는 질문. 뭐가 안 들어가야 되나요? 등록을 하고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정의 안에 넣어버리면 무등록 중개업을 처벌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등록을 하고 라는 말은 빼야 됩니다. 이건 이제 틀린 말이에요. 이건 아예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에 보니까, 문항에 보니까 소공이라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번은 어때요? 맞는 말이고요. 자, 5번. 개공이라 함은 등록하고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도 틀린 거 있죠? 뭐가 틀렸어요? 영위하는 자라는 말은 필요 없는 말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개공 중에 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공도 있어요? 어떤 개공이에요? 개공인데 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공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틀리려면, 예를 들자면, 정지 중에 있는 개공, 휴업 중에 있는 개공, 일을 아직 시작하기 전에 개공, 이런 여러 가지 개공이 있겠죠. 아무튼 영위하는 자라는 말은 필요 없는 말입니다. 1번은 4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 주에도 1번에 예고해드리지만 1번 문제에 나올 거니까 꼭 어떻게 득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는 중계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뭐 이랬는데 중계대상물에 해당이 되려면 1, 2, 3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해야 되는데 첫째, 뭐 있어야 돼요?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되고 돈 주고 살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가 가능해야 되고, 개입 가능해야 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중계대상물이 되겠죠. 기억번의 대토건은 OX, 여기는 왜 X? 대토건은 규정이 없어요. 이거는 넓게 보면 증서로 봐야 돼요. 종이종아리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ㄴ 번은 공장재단과 분리된 공업소유권 이랬는데 OX? 얘는 왜 X? 이거 분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재단에 대출해진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일체로 거래하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자, ㄷ 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농지 뭐 이랬는데 허가구역 안에 농지 OX? 허가구역인데도 괜찮아요? 뭐 받으면 돼요? 뭐 허가 받으면 되겠죠. 허가 받으면 뭐도 필요 없어요. 농지증도 필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안 될 거는 없죠. 자, ㄹ 번. 도로법상의 접도구역에, 접도구역이면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차 이렇게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닌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 차하고 이쪽 차가 이제 뭐 편도 1차선인데 여기서 사람이나 뭐 강아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이 A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단으로 막 야간에 시커먼 옷 입고 이렇게 무단으로 횡단해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일단은 이렇게 트는 거는 어때요? 되게 위험하죠? 누구도 위험하고 누구도 위험해요. 둘 다 위험하죠?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사람이나 강아지나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도 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방법이라는 게 여기로 트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를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접도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접도구역에서 못하는 거 한 번만 얘기해볼까요? 행위제약. 여기서 못하는 거. 행위제약. 건축 안 되겠죠. 그다음 또.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 이게 차가 피난하는 구역이잖아요. 도로에 접해 있는 구역이니까 건축 안 되고 또. 당연히. 당연히 주차 안 되죠. 주차하면 되게 위험하니까. 주차는 안 적을게요. 주차 안 되고. 잠깐 정차를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우리 말을 잼. 갓길 같은 거랑 비슷한 거니까. 주차는 안 되고. 또. 농작물에 경작하는 거 어때요? 안 돼요. 농작물에 경작 안 되고. 또요. 야적하는 거. 물건을 쌓아놓는 거. 이런 거 안 되고. 하나만 더 기억할게요. 분묘를 설치하는 거 어때요? 이거 안 돼. 그래서 이런 거 다 안 돼요. 여기도 만약에 분묘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되게 위험해지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절 안 된다. 다만 거래는 할 수 있나 보세요. 거래. 거래는 사고 팔고는 거.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접도구에게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안 될 거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래하는 건 문제들 꽤 없잖아요. 그다음에 미음번에 사건이 소멸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건이 소멸된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거래할 수 없다. 해봐야 내 거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니까. 얘는 어때요? 재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밑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앞에가 도시밑 주관경 정비법 나오면 얘를 우리 무슨 건이라고 줄여요? 입주권이라고 줄입니다. 그럼 입주권에 전매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쪽 원칙적으로. 다만 투기가 일찍에서는 안 됐는데 여기는 뺀다 그랬으니까 얘 OXO.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3번이. 여기 있구나. 3번. 2번 문제는 91% 득점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3번 중기업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뭐 이랬는데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손흥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라. 뭐 이랬는데 이 1번 문항에다가 별을 하나만 하세요. 이거 좀 잘 나오는 빈출 지문인데 일단은 순서를 좀 한번 여기다 적어드리면 등록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며칠 안에 등록하고 통지를 하도록 돼 있어요. 7일. 7일이 이제 통지하는 기간까지가 7일입니다. 이때 통지는 뭘로 하죠? 당연히 이제 문서 서면으로 해야 되겠죠. 이 통지 받으면 뭐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등록 번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통지 받으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보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등록후보증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확인을 해보고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뭘 준다는 거죠. 등록증을 교부하는 뭐 이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거 등록증을 교부하려면 등록증을 교부하려면 뭐를 했는지 이 보증을 설정했는지를 꼭 뭐 해보고 확인해보고 줘야 된다. 그러면 1번은 어때요? 맞는 표현이에요. 이거 좀 잘 나오는 빈출이니까 알고 계시고 2번 등록한 개공이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라. 뭐 이랬는데 이거를 우리는 줄여서 종별 변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별 변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화면에 필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좀 필기를 해드릴게요. 아무데나 한번 좀 여백 찾으셔가지고 한번 적어두세요. 종별을 변경하는 것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공개가 법괴로 갈아타는 거 이렇게 갈아탈 수가 있는데 그러면 법괴가 공개로 갈아탈 수 있나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거 이렇게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굳이 그 뭡니까? 유형을 따져보면 개인에서 뭘로? 법인으로 반대로는 이제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등록 번호를 종전 번호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등록 신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등록 신청을 다시 한다는 말은 무슨 번호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등록 번호가 바뀝니다. 변경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별변경이 또 하나 유형이 있어요. 이제 부계가 부계는 뭐요? 합자? 부직계공이 공개로 갈 수가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 뭐 따가지고 이제 자격증 따서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못 가요.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갈 필요도 없고 그럼 이거는 유형이 같은 아니면 유형이 다른 유형이 이건 같다고 봐야지. 왜냐하면 개인에서 개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종별변경을 할 때는 조금 달라요. 성격이 이때는 등록 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아니 없지. 왜냐하면 등록 번호가 개인 번호니까 자동차 색깔로 비유를 하면 우리 흰색 번호판은 뭐죠? 자동차 번호판이 색깔판이 흰색이야. 그럼 뭐예요? 그냥 비영업용이죠. 그러면 노란색은요? 흰색 번호판에서 영업용 노란색으로 바꿔 타려고 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흰색에서 흰색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등록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뭐만 하면 되냐면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종별의 위치 있잖아요. 체크된 위치 그것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재교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재상 변경이라고 하죠. 그럼 이거는 체크된 위치만 바꾸는 거니까 등록 번호를 바꾼다 아니면 바꾸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체크는 위치만 바꾸는 거니까. 이건 안 쓰셔도 되고요. 이게 등록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여기 약간 상단 위에서 한 두 번째 정도 칸에 보면 종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종별. 그래서 박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네모가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 그래서 가장 여기서 가장 흔한 종별이 뭐예요. 공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법. 법인.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부칙.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부칙 개공이 여기에 체크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체크 위치를 어디로 바꾼다는 거예요. 여기로 바꾼다는 거지. 그러면 등록 번호는 여기에 딱 뜨거든. 제 몇 호 뭐 뭐 1, 2, 3 다시 1, 2, 3 이런 식으로 등록 번호가 찍히는데 이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죠. 이 위치만 바꾸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개에서 법계로 갈 때는 이걸 못 쓴다는 거예요. 옛날 거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뭐까지 바뀌는 거예요. 등록 번호까지 바뀐다. 자, 이게 많을까요? 이게 많을까요? 실무에서. 이게 원칙. 얘는 전국의 일련에 하나나 있을까 말까?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칙 예외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기 원칙이라는 말 줬잖아요. 뭐를 다시 해야 돼? 등록 신청을 다시 해서 종별을 변경해라. 뭐 그런 얘기죠. 다만 이거 나오면 좀 조심하셔야 돼. 부계가 공개로 갈 때는 여기를 등록 신청을 다시 하지 않는 거예요. 등록증 제교부 방식으로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며칠 안에 등록해서 본인한테 통지해 줘야 됩니까? 7일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좀 잡아주시겠습니다.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이네. 이거 좀 중요하고 그리고 뭐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냐면 7일 안에 해주는 건 뭐까지예요? 통지까지만 통지까지만 그런데 뒤에 뭐라고 했어요? 등록증을 교부해라. 이건 아닌 거죠. 그냥 7일 안에 뭐까지만 해주면 돼요? 통지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틀렸고 4. 등록관청은 등록사항 등을 협회의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등록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플러스 요인 등록해 준 거 그럼 여기는 없지만 등록 취소한 것도 알려줘야 되나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를 언제까지 알려줘야 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알려줘야 되고요. 5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공인 그 기간 중에 폐업하고 폐업해서 단락 한번 끊고 업무정지 중에 폐업할 수는 있나요? 일단? 예. 가능은 한데 이거를 하게 되면 뭐에 걸려요? 결격사유에 걸려요. 결격사유에 걸려요. 얼마간 결격?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에 걸려요. 그래서 뭐가 안 된다? 재등록이 안 된다. 그러면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기간 동안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4번 문제는 신고센터 관련해서 틀린 거 뭐 이랬는데 이 문제 별 하나만 해주시고 예상이라고 좀 하나 적으세요. 미리 예고해 드리는데 교란 행위는 올해 꼭 나와야 될 주제이고요. 이번 주에 2회 동영에서는 센터를 냈고요. 3회 동영 때는 뭘 낼 거냐면 교란 행위 찾는 거를 낼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건데 올해 시험에 센터 문제가 나오든가 아니면 교란 행위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든가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셔야 된 이 신고센터는 원칙적으로 누가 운영할 거냐 이 얘기인데 여기 주어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시도지사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을래요? 그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도지사는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라고 했는데 시도지사가 우리나라에 17명이나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너무 많아지지 않나요? 센터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지. 그래서 여기는 누구로 바꿔줘야 돼? 국장.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게 아무래도 좀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지역마다 다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있어요. 틀린 데가 뭐가 또 틀렸냐면 이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다가 위탁을 해야 돼? 한국부동산원이 맞아요.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또 한 군데도 있어. 틀린 데. 여기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한다. 정확하게 한다. 내지는 하여야 한다. 세 군데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설명은 다 드렸고 옳은 문장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옳은 문장으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작. 국장은 부동산 거래질 속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혹은 하여야 한다고 해도 괜찮고 이렇게 들어가야 정확히 맞는 거예요. 이거 1번은 세 군데가 틀린 겁니다. 2번 신고센터의 거래질 속 교란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여기서 이 교란 행위라는 게 대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범죄인가요? 네. 거의 90% 이상은 범죄 행위예요. 범죄는 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징역형, 벌금형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란 행위라고 신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허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인이나 피신고인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람과 신고 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뭘로 제출을 하래요? 서면. 저 같으면 여기다 함정 걸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서면을 뭘로? 구두로. 구두로는 안 받아준다. 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허위 신고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꼭 뭘로요? 서면. 문서로 신고해야 된다. 물론 이제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거는 상관은 없고 이 자리 좀 조심하시고 3. 신고센터는 일단은 3번에다가 3번 주어의 신고센터에다 밑줄 한번 해주시고 이걸 한번 봐 볼게요. 이 신고센터는 관청이다 아니면 관청은 아니다. 관청은 아닙니다. 관청이 아니라는 얘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고를 이렇게 접수해주는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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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하고 뭐를 못해. 조사와 조치. 왜냐하면 여기는 관이 아니니까. 접수만 해주는 거지. 조사와 조치는 누구한테 이걸 요구해야 돼? 시도나 등록관청. 여기다 이제 요구를 하면 얘네가 뭐를 해가지고. 조사와 조치를 해서 그거를 이제 누구한테 알려주겠어요. 센터에. 그럼 센터에 그걸 국장한테 다시 알려주고 뭐 이런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에는 하나 나오네요.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있죠.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 그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국장의 승인을 받아서 여기도 함정 걸릴만한 위치니까 함정이 세 군데 걸릴 수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센터의 자체적인 권한으로 사건을 종결하면 안 되고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국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뭐랄까요. 아무리 명백한 거짓일을 하더라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게 사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센터에서. 그럼 장관한테 뭐를 받아서 승인받아서 종결을 하든가 해라. 자 그리고 제가 이 센터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양궁 표적지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양궁 표적지의 정중앙에 맞으면 몇 점이에요. 텐이죠. 여기서 이제 센터 나오면 두 번의 텐텐이 나온다는 거 이것도 좀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센터 나오면 두 번의 텐텐 나머지는 뭐 함정 걸만한 거 없으니까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뭐 나온다고요. 교란행이 찾는 거 박스 주고 교란행이냐 아니냐 이거 찾는 거니까 다음 주에 다 득점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